L.O.L 티셔츠로 유명한 베트남 국적 용의자 흐엉이 아이돌 콘테스트에도 참가했던 연예계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남성 여러 명과도 교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밀한 각본 아래 북한 공작원이 흐엉에게 접근해 수개월간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도안티 흐엉은 연예인 지망생이었습니다. 유튜브에는 흐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난해 베트남 아이돌 오디션에 참가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방송에서 자신을 남딘성 출신의 딘티 쿠엔으로 소개했는데 남딘이라는 성은 경찰이 밝힌 흐엉의 고향입니다. 흐엉은 한국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페이스북 친구 60여 명 중 20여 명이 한국인이고 게시글에서 크크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비빔밥 사진도 올렸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에는 친구들에게 교제 중인 한반도 출신 남성과 함께 제주도에 간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까지 흐엉과 함께 살았던 여성은 흐엉이 복수해 코리안 남성과 교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막 sporκ시